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의의 아침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도대체 어떻게 지나는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매와 달리셨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방법은 주님께로부터 들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일곱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가상 7원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오늘 종료주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 특세 그리고 금요일날 성금요일 예배까지 한 절 한 절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일곱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 아 십자가는 이렇게 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주님이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데 아버지 저들을 사유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가 져야 할 첫 번째 십자가는 바로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누가 보건 23장을 쭉 읽어보면 행악자로 불리우는 두 사람의 십자가 사이에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단단히 세우죠 이미 예수님은 수없이 채찍에 맞으셨고 두 팔과 또 양발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온몸의 뼈는 비틀어질 대로 비틀어졌고 온몸의 피와 물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10편 22편 14절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이렇게 예언을 했죠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그런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 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자기 변호도 군사들을 향하여 군인들을 향하여 어떠한 원망도 어떠한 비난도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백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오늘 본문에는 한 번만 말씀하신 것 같지만 원문에 보면 이 말씀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전 9시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9시부터 3시까지 6시간 내내 계속 하셨던 기도가 용서의 기도시라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왜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의 순간에 용서의 기도를 하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사야 53장 12절은 그 비밀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조차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아 용서의 십자가는 이렇게 지는 거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물론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분이 없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용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마 여러분 대부분 용서는 어렵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미워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그러나 용서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나에게 너무너무 고통을 줬어요 정말 용서하기 너무너무 어렵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가르쳐 주시는 용서는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용서할 마음이 생기거나 어떤 용서할 느낌이 있거든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은 미움은 저절로 된다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용서를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실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전에 일본에서 목회를 할 때 하루는 너무너무 선량하게 생긴 일본 남자 한 분이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를 믿어보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싶다고 일본 성교가 그렇게 어려운데 일본 사람이 제 발로 교회에 찾아왔으니 제가 얼마나 흥분이 됐겠어요 그분이 올 때마다 정말 교회 재정을 털어서 정말 극진하게 식사 대접해 주고 차도 대접해 드리고 제가 아끼던 성경책도 선물해 주고 서툰 일본어지만 그 일본 분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축복기도를 해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달쯤 방문했을 때 저희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회를 하고 있었는데 찾아오셨어요 저희들은 강대상을 앞쪽에 의자를 뒤로 밀어놓고 앞쪽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다리가 불편하시니 뒤에서 앉아서 자기는 기도해도 되겠냐고 그렇게 하시라고 여러분 일본 분이 기도회까지 오셨는데 얼마나 그분이 귀해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날따라 기도와 찬송이 얼마나 뜨겁던지 정말 한 시간 동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그 일본 분이 없어지셨어요 이분이 어디 가셨지? 그런데 없어진 것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예배당 뒷자리에 놓아놓았던 제 아내와 우리 여자 집사님들의 모든 가방과 지갑이 몽땅 사라졌어요 지난 한 달 동안 그렇게 친근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겠다고 찾아오신 그분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신 거구나 그거를 알고 난 다음에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분하고 그런데 잃어버린 돈이나 잃어버린 지갑은 뭐 그렇다고 치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이라고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아했던 제가 이제 다른 일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까? 못할 것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가득하니 정작 고통을 제일 많이 당하는 것은 제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그때 가장 많은 돈을 잃어버린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서 물건을 잘 간수하지 못한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다 잃어버렸으니 그분 원망하지 말고 그분이 그래도 한 달 동안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었으니 나중에 꼭 그분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분을 진실하게 대했던 것을 하나님이 아실 테니 저는 이제 그분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막 우시는 거예요 용서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그 우시는 집사님 보고 저도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용서를 결단하기까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그 이유로 제 마음에 분하고 억울한 마음은 더 이상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은 내가 진짜 사는 길이더라고요 여러분 이제까지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용서를 해보신 적도 있으시죠? 저는 생각해 보면 제가 누군가를 용서해 준 기억은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저는 수없이 많은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용서를 받는 일도 쉽지 않지만 용서를 하는 것은요 몇백배 몇천배 더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죄의 값을 함께 지겠다고 하는 결단이거든요 그래서 용서가 어려워요 십자가에서 절규하셨던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래서 용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용서를 구하면서 그를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변호를 하셨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회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무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용서의 근거로 말씀하고 계세요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 하나님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졌는데 어? 나 몰라서 졌어요 그러면 다 용서 받습니까? 법원에 가서 나 몰랐다고 그러면 아유 그러시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다 그렇게 용서 받습니까? 무지는요 율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용서의 명분이 안 돼요 일본에서 목회를 할 때 한 번은 한해다 공항에 한국에서 오신 감독님 일행을 배웅해 드리고 제가 운전을 해서 공항에서 나오는 길에 갑자기 경찰차가 따라오더라고요 저보고 서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리고 저를 세우더니 당신 과속을 했으니 면허증을 내라는 거예요 스피드건을 보여주더라고요 60km 구간에 제가 72km로 달렸다는 거예요 당신 과속했다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제 면허증을 본 경찰이 무전기로 다른 곳에 전화를 하더니 뭐라고 뭐라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운전석에서 내리라고 당신 조수석으로 가라고 그리고 자기가 운전을 하고 저를 공항 경찰서로 끌고 가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나중에 가서 물어보니까 제 면허증을 확인을 해보니까 면허 갱신 기간이 이미 3개월이 지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속에 뭐까지 겹친 거예요? 이거 무면허 운전 지금 한 거예요 제가 하늘이 캄캄해졌습니다 나 이거 일본 성교 못하고 쫓겨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막 겁이 나는데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용서를 구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정말 몰랐다고 저 정말 몰랐다고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 경찰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정말 몰랐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어줄 수는 있지만 법을 모르는 것과 법을 어기는 것은 똑같은 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몰랐다고 하는 것 무지라는 것은 법적으로 용서의 근거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를 몰라서만 짓나요? 알고도 짓는 죄는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용서를 구하면서 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그들이 못 박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몰랐으니까 그렇게 못 박았겠죠 그러나 주님이 이 용서의 기도를 들이시는 이유는 우리는 그들을 못 박은 그 군인들 말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를 구하신 기도를 들이신 진짜 이유는 그냥 우리들의 죄를 아 그냥 덮자 아무것도 없었던 것으로 하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진짜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결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당신의 생명과 우리의 죄를 맞바꾸신 거예요 그거 외에는 우리를 용서할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저는 다시 이렇게 읽혀졌습니다 아버지 저 마준철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마준철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그 예수님의 기도가 저를 향한 기도로 읽혀졌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자격이 눈꽃만큼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이 말은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먼저 오신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주님은 먼저 오셔서 원수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피값으로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위대한 사랑의 선언문을 아시지요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저는 이 말씀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용서로 바꾸어서 읽어보았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용서는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용서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의 간구는 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이에요 용서와 사랑은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용서에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는요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용서를 받으려면 벌금도 내야 되고 징역도 살아야 되고 위자료도 줘야 되고 어떤 대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선포하시면서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용서는 주님께로부터만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잘못에 대한 기억은 남겨놓죠 당신 옛날에 그랬지 너 그랬지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다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우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은혜의 복음은 용서가 회계보다 앞선다고 선포합니다 용서의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자비를 구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은 내가 너를 용서했다 군인들이 예수님께 용서를 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구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죠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진짜 믿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집을 떠나서 엉망진창으로 삶을 살다가 탕자의 심정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왔는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이 우리들의 삶을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비참하게 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기절할 만큼 감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천하 없는 죄를 짓고 왔어도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아버지 집에 와서 이렇게 뻔뻔스럽게 앉아있다는 사실 기절할 만큼 감사한 거예요 집을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마음은 너무너무 복잡했어요 누가 보면 15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그랬죠 늘 잘못된 선택만 살고 살았던 이 둘째 아들 그는 일생 동안 제대로 했던 선택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늘 그의 선택은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의 인생에 딱 한 번 잘했던 선택 그게 뭐죠? 이 순간이에요 아버지께로 가자 아무리 힘들어도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자 맞아 죽어도 아버지께로 가자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감동적인 구절이 있다면 이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일 거예요 누가 보고 15장 20절에 아직도 산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돌아온 아들을 향해 아버지는 어떠한 원망도 하지 않으셨어요 배운 망덕한 놈이라고 꾸짖지도 않으셨어요 어떠한 말로도 들복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21절에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러면 당연히 아버지는 오냐 너가 네가 지운 죄를 아느냐 너 그러면 권장 100대만 맞자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완전 사후정이세요 완전히 동문서답 같은 행동을 하십니다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아들이 돌아오기 이미 오래 전부터 이미 용서를 준비하셨어요 아버지가 이 아버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물론 누가 보고 15장 이후에 이 둘째 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 아는 사실은 이 아버지의 용서를 받은 둘째 아들은 이후로 어떠한 사람을 향해서도 이런 소리 못했을 거예요 내가 당신을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고 내가 평생 당신을 미워하면서 살겠다고 이런 말 못하고 살았을 거예요 왜? 내가 어떤 용서를 받은 사람인데 내가 아버지로부터 어떤 용서를 받은 사람인데 여러분 용서가 어렵죠 그러나 용서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받은 용서의 눈이 열리면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진리는 하나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무리 비참해도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둘 수 없어도 과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벼룩이 낯짝돼 있지 네가 무슨 얼굴로 지금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정죄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우리들의 마음이 순수해질 때를 기다리며 지체할 필요가 없어요 후회와 슬픔으로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우리 스스로 찢을 필요가 없다고요 죄책감과 수치심과 자기 정체에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둘째 아들이 그랬다면 그렇게 시간을 지체했다면 이 둘째 아들은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오기 전에 죽었을 거예요 집을 나간 아들에게 아버지가 했던 행동을 기억하시잖아요 우리의 어떤 모습과도 상관없이 오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안으시고 목을 끌어안으시고 입을 맞춰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그 아버지 품에 안기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이 시간에 붙으십시다 내가 원래 죽었어야 될 그 십자가 내가 원래 죽었어야 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과 내 죄를 바꾸셨어요 그 용서의 십자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너희들 이제 어깨 피라고 고개 숙이지 말라고 얼굴 들라고 당당하게 살라고 그리고 또 하나 죄의 문제로 죄의 용서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어느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이제 우리가 말해줘야 돼요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몰라서 그런 거지요 이제 우리 주님께로 같이 갑시다 우리 십자가로 돌아가요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첫 번째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찬송가 39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1, 2, 3절을 찬양하고 4절 찬양하실 때 그때는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을 내로나와 너 잃었던 생명 찾았고 너 잃었던 생명 찾았고 그 죄인 안 없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그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운아와 나 처음 믿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가 보기 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날을 장차 고향에 인도해 주시오 우리 다 함께 자리를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에 우리 서신체로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들이신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주님의 용서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시고 또 나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용서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요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과 나의 죄를 맞바꾸신 그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이 시간에 우리들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를 용서하시되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용서가 오늘 나에게 임하였음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고개를 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숨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용서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임하였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여겼던 하나님 그 모든 이들을 향하여도 우리가 그에게도 용서의 은혜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가 임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손하옵나니 주님 이 시간에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용서의 은혜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 아침에 저희로 예수님의 용서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몰랐다고 하지만 알면서도 지었던 수많은 죄로 인해 주님께 아픔을 드렸던 저희들의 죄 또한 이 시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겠습니다 비참하게 무너졌던 이전 날의 삶이 변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는 은혜를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들이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붙잡고 다시 시작할 은혜를 주옵소서 이전같이 살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이들을 향하여 기꺼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미움과 저주의 사슬에 매어 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평화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기도를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료주일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린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감사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성도들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시고 심령의 은혜로 채우시고 병든 몸을 치유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가족 모두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기업의 형편을 기억하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혼란스럽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민족을 국률이 여기시고 주여 원하오니 복음 통일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억류 중인 김정욱 목사님 김국기 최충길 김동철 성교사님 김상덕 김학송 교수님 속히 풀려나게 하시고 중국의 온성도 목사님도 속히 풀려나게 하소서 열방의 성교사님들을 위한 우리가 후원하고 보내는 성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교사님들은 가는 성교사의 주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온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의 십자가로 치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한 주간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